나 손 씻고 올게. 어, 아우 착해. 맞아, 코로나 때는 지금 하준이처럼 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손셀백, 손 셀프로 백이 뭐였지? 마스크 잘 하고 손도 스스로 잘 씻고 거리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들만 잘 지키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옛날처럼 마스크 벗고 못 놀고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예준이도 마스크를 씌워주는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.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나도 겪지 않고 아, 이게 앞으로도 미안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예준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커갈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? 아, 손 셀프로 씻는 게 백신이다. 손셀백 스스로 세계를